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저는 에이리입니다. 오늘은 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림의 참고장 식빵이고요. 이거는 쑥의 엄마 빵이고요. 이거는 밥살 수출이고요. 이거는 엄마 찰보리빵이고요. 이거는 쏙쏙이 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먹을 음식은요. 방패 수출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유는 우유예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달고 맛있어요. 뭔가 밥맛이 나요? 저거 밥인가봐요. 방패 수출이 진짜 밥. 근데 뭐하지? 野이 소주 conoceręp찌ète, 밥이野 이제 먹으러 가르치습니다 내 사랑 크림빵 같다 이거는 안에 무슨 크림 같은 면인데요 약간 커피향도 나고요 진짜 커피향도 나고요 크림이 치즈 크림 맛이 약간 나요 다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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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 안맛밤도 맛있어 나는 그래도 그거 밤부시트리 난 어제도 이 전빵이 더 맛있더라 우리 이제 엄마 집 할머니만 이거 먹어올까? 그래 두 개 들어있어? 네 얇 얇 맞아 이거 너무 얇아서 잠깐만 자 예쁘게 하는거 참 쉽지? 우와 안에 들은게 뭐야? 팥 자 이제 엄마 찰보리빵을 먹어볼께요 아무것도 안나는데 지금 탕맛이 다맞고 그리고 까른맛은 좀 나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지? 단패시트리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팥 좋아하는 사람이 먹을거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음 음 오 음 오라 자 이번에는 우리 청국장 이거 식빵 먹어볼까? 그래 그래도 빵이니까 조금만 먹어볼게 그래 까맣어 그럼 일단 이쪽으로 이거 먹어도 알겠어? 음! 재밌었네? 전국적으로 식진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식빵으로 먹어도 괜찮아 냄새도 안이 나고 까맣는 거도 많아서 좀 거칠면서도 부드럽게 맞아 푹신푹신하다 음! 이거는 건강에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먹을까? 한입에 더 올려 여기 맛있어? 응 짜잔 위에 빵가루가 들어갔어? 응 나 원래 청국장 싫어하는 건데 냄새도 안 나고 맛도 괜찮은 것 같아 응 나도 청국장 맛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다음에는 쿠키 먹어볼까? 응 난 서비스토론가도 쿠키인데 안까네 잠깐만 내가 까볼게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오우 오우 네 너 안의 봄잼가 된 것도 아닌데? 응 과일 땜 응 과일 땜 맛재랑 맛있어 응 음 음 음 음 음 우선 과일 향기도 했다며 살아가 맛있어 응 방금자가 사이 상태 아닙니까? 버는 맛있냐 누구거 맛있나? 어떻게 맛있나? 저번째로 맛있나? 음 죽은 채로 맛있냐 이거 되게 맛있냐 이거는 딸기챔인 것 같아요 딸기챔인 것 같아요 계속 먹게 돼요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쿠키맛 진짜 맛있어요 그냥 쿠키맛 진짜 맛있어요 아우 진짜 캠핑은 원래 좀 퍽퍽퍽하지만 안 퍽퍽하고 부드럽다 바삭함 너무 덥다 여름같이 더운 날은 반팔 입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반팔 입고 왔어요 일단 밥 어쩌고 한 번만 더 먹으면 그래 우리 지금까지 이거 찰부리빵 엄마빵 밤페스트리 청국장식빵 이거 이렇게 먹었거든 제일 맛있는 거 바로 케순이 매겨서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씩 더 먹을래? 그래! 그럼 너부터 해봐 너부터 해봐 너부터 해봐 엄마 빵이 첫 번째고 밤페스트리가 두 번째고 그리고 그 청국장식빵이 세 번째인 것 같아 네 여기 진정수색쿠키가 난 두 번째로 맛있었던 거 같아 나도 그래 그건 그거고 우리 이제 제일 맛있었던 거 먹자 그래 우리 한 입씩도 하나 먹어볼게 나는 이게 제일 맛있었으니까 이거 한번 골라 너 밤보리빵도 같이 왔는데 너도 골라? 봐봐 오우 아 엄마 빵이 첫 번째야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왜 여기 싫어 응 자 내 밤이 떨어졌어 이거는 밤만 일단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자 엄마 빵이 나는 크림빵을 되게 좋아하거든 엄마 빵이 엄마 빵이 난 크림빵을 되게 좋아하거든 엄마 크림빵이면서 커피맛이나 더 맛있는 거야?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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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도 좋아할 거 같아 맞아 우리 언니가 밤을 좋아할 거 같아 본배스트리는 밥 먹으면 밥맛도 나고 밥맛도 나가지고 밥맛도 나가지고 약한 동안 한입을 안 먹고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럼 너가 이거 먹고 싶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응 역시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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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이 컵에다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같다 라이아 잘해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맛있었지? 다음에 또 먹고 싶다 그래, 이번엔 다음에 또 사주세요